어떻게 터치해도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은 말이죠 우리 청취자 우리 아가분들의 의견이요 갈리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이수연님께서는요 만나세요 기회가 있을 때 연애를 하고요 결혼까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시작은 좀 편하게 만나세요 부럽네요 부럽다고 저는 연하 영국인과 사귈 기회가 있었는데 나중에 롱뒤 커플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걱정이야 하다가 놓친 게 얼마나 후회됐는지 몰라요 이거 보세요 저는 무조건 놓치면 후회한다의 100%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만나보고 아니면 말면 되지 지금 선택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선택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빛이 나고 훈훈하다면서요 그리고 좋잖아 일단 내가 너무 좋아하잖아 그리고 그 남자분도 날 좋아하고 그래 먼저 애프터 신청하고 좋아하고 사귀적으로 만나야 돼요 자 이선희님 갈까요? 붙잡고 후회 한번 해봐요 아 붙잡고 후회하라고? 어차피 뭐 사귀어 보는 거고 그래요 후회 일어날 일을 걱정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치 일어나지도 않은 걱정 때문에 연애까지 괜히 흔들리지 말아라 이런 뜻인 것 같고요 김보미님께서는 아유 남자가 너무 어려 결혼은 혼자 마음으로 안 되고요 남자가 조금 더 적극적일 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미 남자분의 마음은 압니다 결혼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요 본인도 물론 지금 아 나 지금 나이가 이렇게 찼는데 결혼을 난 빨리 해야 돼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마음이 급하셔서 그런 거지 저는 그냥 일단 연애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맞아요 안나씨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 결혼을 하고 보니까 제가 너무 고지식하게 살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왜요? 이제 그때 이제 삭을 때는 좀 이렇게 여러 명 좀 만나볼걸 그러니까 결혼한 것도 아닌데 약간 좀 이렇게 많은 만남들을 좀 문을 좀 열어놓을걸 연애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거네요 연애 경험이 그게 아니라 한 번에 말이죠 그게 후회스럽다는 거죠 양아치인가요? 아닙니다 성향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그러고 보니까 너무 또 이렇게 갇혀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견한 것도 아니잖아 지금 그럼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후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과 즐겁고 재미있는 연애를 해봐라 라고 우리 안나씨도 저도요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우리 고민이신 우리 청취자분께 8162님께 또 그런 의견을 좀 한 번 전해드리고